안녕 알마인즈 smells very strong 멘토 전화 된 소스 여기에요 부타공 뷰가 크루즈랑 바로 만나기로 해가지고 오만 갈아입고 갑니다 코러스 money to take a video 아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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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을 이거 외 dever 외. 아워 아야아 아 이곳에 에이 오그로 니인더를 저녁 사니 오우 어우 진짜 맛있어! 냄새가 너무 강하네 아름다운 냄새가 너무 강하네 정말 강한 냄새가 너무 강하네 가끔... 여기 조그마한 동네여서 이렇게 기척이 조그맣게 있습니다 되게 영화에 나을 것 같은 좋습니다 너무 강한 거 같아요 7일? 7일? 네, 네 네,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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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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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좋은데가 있네요 천천히 안에서 마스크를 써야 된다고 합니다 불고도 아 아니 아니 적립 아 대답 아프롬 너무 예쁘다 여기 뒤에는 소음 같은 것도 있대요 근데 뭐죠? snacks? 굿굿굿굿 여기가 몇 사람은 여기가 필요한 아프롬 아프롬 스프리스 아프롬 스프리스 없어요 지금 애들이 아프롬 그거는 술인데 그거 마시고 싶다 했는데 안 팔아가지고 대신 젤라또를 사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촬영하시나요? 네 유튜브 영상 이게 메인? 그치 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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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유 국수 국수 아니야. 아니 아니요. ㅋㅋㅋㅋ 이거 맞지? 성장료? 아니요. 이즈그랜ительно? 아니요. 아니요. 이즈그랜? 아니요. 너무 재밌다. 아마 pound. 시켰다가요. 하길리낼이 선 Cartman? 제 악세가 있었다. 나는 상관없는 것 같다. 아마리? 아마리. 그녀는 다행이야 다행이야 이는 다행이야 이는 다행이야 너는 다행이야 너는 다행이야 근데 한국 아메리카노 나의 취미 내 뼈는 범위에 치즈 이제 영상은 영상이 맞죠? 한국인 제주도 여기? 여기? 1, 2, 3 1, 2, 3 2, 3 너무 맛있다 진짜? 아페리티브 하루 아우! 아페리티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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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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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기? 여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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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지금 저 같이 온 기장님은 여기서 우연히 친구를 만나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너무 신기해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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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브라타 치즈를 못 찾겠어서 브라타 치즈가 있으면 추가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브라타 치즈가 있으면 추가해서 먹으려고 합니다 8분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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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분정도 마가리카 치즈의 브라타 치즈를 추가했습니다 이곳은 국가의 푸랑시키고 5분정도 이제 5시간 정도 걷는거죠? 이제 5시간 정도 걷는거죠 근데 지금 나가는거죠? 왜 이러면 다는거죠? 가족들은 2-3시간 정도 걷는거죠 저희는 5시간 정도 걷는거죠 치즈 치즈도 넣어서 넣어먹는거죠 네 진짜 너무 많아요 다음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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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칠리 오리오이도 다 먹었고 두 분의 아이들 그는 전국에서 돌아다니면서 다시 돌아다니면서 이쁨에 잠깐 튀고 빵을 간단하게 먹으려고 합니다. 우리 집이 집인가? 집이겠죠? 진짜 신기하게 생긴 집이네요 던전 같은 느낌 내부가 뭉큼합니다 불이 꺼져 있는 게 닫은 느낌이에요 더 잘 찾아온 것 같은데 자, bocaccia, pizza, margarita 아, bocaccia, bocaccia 이렇게, 고caccia, cheese, breakfast 고caccia, bocaccia, bocaccia, bocaccia 고caccia, 고caccia, 고caccia 고caccia, 고caccia 고caccia 들어가서 마치 드셔봐라겠습니다 빵은 엄청 쫄깃쫄깃하고 먹 поверх은 바닷가 바닷가하고 퀴즈은 엄청 좋거든요 퀴즈이 너무 좋거든요 그리고 재밌었다가 osi.co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